화이팅! 화이팅! 탈환인 wolkogen holykogen 황mble 선수가 아니고 박정우 선수가 남asters기만큼 모광민 선수의 맞춤 대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죠. 저에게 2연패를 안고 있는 박정석 선수예요. 고강민 선수는 오영종 선수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맡은 역할의 절반 이상은 달성을 했다고 봐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편하게 이제 뒤에는 에이스들이 아주 든든하게 바치고 있으니까 자신이 여지껏 보여주지 못했었던 경기 내에서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이곳 고강민 선수에게 굉장한 기회입니다. 그렇죠. 고영종 선수 꺾은 2위에 박정석까지 제압을 해줘야 되거든요. 원석 씨 대면상 기분 좋게 고강민 선수를 양반을 못하게끔 계속 괴롭혀주고 있죠. 계속해서 흔들어지고 있는 박정석 선수입니다. 더욱더 연패를 끊어야 돼요. 사실상 박정석 선수가 고강민 선수는 잘 알고 있지만 고강민 선수 입장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한 스파을 먹었기 때문에 고강민 선수 역시나 박정석 선수의 플레이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달라졌다는 걸 이번 경기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고강민 선수는요. 스포닝쿨.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경기 내에서 프로토스를 요리하는 이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혀 망설임도 없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지 않아 보였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옵저버 잡아내면서 자신의 플레이를 오영종 선수와 같이 아주 커리어가 화려한 선수를 상대로 해내는 것을 보니까 박정석 선수를 상대로도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전략 막힌 이후에도 경기를 잘 풀어나갔던 고강민 선수인가요? 고고 빠집니다. 잘 맞춰가고 있어요. 네. 8시 쪽으로 드론이 가는데요. 자 가서 왼쪽으로 빠져있죠. 네. 프로보가 이제 또 나올 테니까요. 아... 이야... 이야... 그냥 가자마자. 그냥 했으면은... 이야... 파일런까지 올립니다. 이야... 처음이 아주 대단한데요. 네. 신경쓰기 계속 해주고 있어요. 박정석 선수. 고강민 선수 역시나 신경을 좀 썼거든요. 미네랄프에다가 드론을 좀 보내면서. 최대한 안 당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얄궤는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어... 취소하고... 취소하는 자원수단까지 합하면은 뭐 드론 엮기 잡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아... 몇 번이나 진짜 못했고요. 이걸 보고 있으면은 아 상대상자가 좀 실수를 하는구나. 좀 당황을 했구나. 이런... 어... 기분에 박정석 선수가 더 기분 좋게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팀 내 선배로서 이제 확실히 좀 그 심리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을 박정석 선수인데 초반에 견제까지 성공을 했으니 출발 자체는 심리적으로 고강민 선수보다 박정석 선수가 확실히 좋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네요. 캐논 하나로 승리하고 있는 박정석 선수예요. 이래서 정말 첫 서치가 중요한 겁니다만 2시 지역 들렸다가 왔으면 이런 견제 못했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캐논 하나. 저건 6기가 따라붙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적상으로 봤을 때 앞서 자신이 물리쳤던 오영종 선수보다 박정석 선수의 성적이 더 조조하기 때문에 오영종 선수 성적이 더 좋은 선수도 물리쳤는데 그 성적 좋은 선수보다 성적면으로는 더 못한 선수를 자신이 못 이길 이유는 없다라고 고강민 선수는 마인드 컨트롤을 지금 경기 내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질러탄길. 예. 입구 쪽 캐논 하나로 수비를 하고 있는 박정석 선수입니다. 캐논이 정말 단 하나거든요. 단 하나 건설하고 지금 쭉쭉 테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가 아주 기분 좋게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초반에 첫 선치로 인해서 많은 이득이 있었어요. 히드라지스티 대는 올리고 있는 고강민 선수. 아직까지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고강민. 위쪽으로 올라가서 드론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죠. 고강민 선수. 고강민 선수. 고강민 선수. 고강민 선수. 그 이후에 스타게이트 올리고 있는 박정석 선수. 저글링이 지금 더 이상 꼭 피지가 않으니까 지금 두 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글링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둔 올리고 있는 박정석 선수. 스타게이트 아둔. 살짝 압박만 하고 뒤쪽으로 변경을 빼죠. 압박만 하면 저걸림을 한두기 더 누를 수가 있는데 고강민 선수도 그냥 어차피 압박이구나라는 생각에 아예 누르지 않았습니다 심리전이 양 선수가 모두 다 능하네요 그렇죠 본진 쪽 그리고 8시 쪽의 확장기지 쪽에도 가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차의 병력을 보내고 있는데요 들어갑니다 이거 폭독이 빠져나오고 프로는 바로 들어가는데요 히드란기 위쪽 올라가는데요 입구 쪽에 질러 4개가 남아있고요 템플러 어카이프가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 소환하는 소리가 들리죠 히드란까지 맞았어요 지금요 히드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주위를 박정론수가 주위기 경기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캐논이 아니라 게이트입니다 이제 캐논을 소환하고요 두 게이트 더 올리고 있는 박정론사예요 커세어 나오자마자 본진 주변을 이렇게 훑어보고 만약에 떠있는 오버러드가 있다면 그것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탁템으로 일단은 수비를 하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히드라 3개가 합류를 합니다 입구 쪽으로 병력을 갖다 놓고 있는 고랑론사예요 네 창을 지어라라고 시위하는 거예요 네 히드라 3개 스파이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당분간 히드라리스크로 충분한 압박을 가해준 이후에 럭커까지 개방하면서 뒷길을 개방해서 뒷길로 공략하는 이런 루트의 공격도 공격 루트도 많이 활용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이 오버러드가 잡혀야지만 박정론사가 나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히드라 3개를 잘 뺐기 때문에 오버러드 1개를 지켜냈습니다 그렇죠 자 이쪽으로 와서 또 히드라마 수비랑입니다 터세요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어요 자 이거 봐야죠 반응 봐야죠 반응 고강미 선수 어 야 오버러드 같이 움직였어야 했는데 한대한 더 때릴 수가 있었는데 오버러드 멈쳐 있었네요 어 지금 해체를 계속 늘리고 있는 고강미 선수예요 네 캐논 지으면서 상대방에게 계속 이제 자원적인 손해를 강요하고 그리고 그리 그러는 타이미에 자신의 해체이 다소 확보를 해서 실제적으로 프로토스가 힘을 모아서 나왔을 때는 자세한 물량으로 제압하겠다는 계산이었는데 일단은 캐논도 한 3개 정도에서 멈춰져 있고 다크템플로도 바깥쪽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피드라 계속 추구하고 있는 고강민 선수 고강민 선수 컨트롤이 정말 좋은 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오버로드 잡히지가 않았어. 이게 잡히게 되면 첫 번째 오버로드인데 커세어 킬스가 없어요. 나온지는 꽤 됐거든요. 체력이 좀 빠져있는 오버로드는 지금 도망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걸렸습니다. 아니었네요. 체력이 빠진 게 아니었네요. 이것도 지금 지키러 오죠? 움직임이 좋아요, 고강민 선수. 전체적으로 커세어가 정찰 용도 이외에는 빠른 옵저버 역할 이외에는 다른 걸 해주지 않고 이것도 탁템플로도 아 걸렸어요. 오버로드가 안 잡히니까 이렇게 경기를 아주 진짜 되게 동료하게 잘합니다. 여기서 너무 반대했어요. 출렁지 안에 쪼러 달려갑니다. 막두가 좀 따라 붙고 있죠. 분명히 아까까지 봤을 때는 러커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여기 바깥으로 쫓아나갔는데 나오다가 많이 긁혔죠. 자, 여길 뚫고 올라가면 되게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그렇죠. 질러시 러커한테 맞아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자, 지금껑 독독하고 있고요. 질러시 달려줍니다. 차량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 그룹까지 엣지가 아주 크게 나가서 위치는 좋지 않았네요. 도는데요, 도는데요. 서클이 확산됐습니다. 네, 그리고 도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도구비가 되기 전에 이쪽으로 그냥 아예 빼버리면서 추가 확장을 체크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은 공격권은 고강민 선수에게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얘기가 좀 뚫어버렸습니다. 도시드라가 이쪽으로 다 올라가. 이러고! 완성되기 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 고강민 선수인데요. 이거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까다롭기 때문에 캐논이 완성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막아놨는데 이것도 지금 키드라가 지원이 되면 저 막아놓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템플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바꾼 거니까 저 위쪽을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래까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거세요, 멈췄어요. 당황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긴장했다라는 거죠. 템플라가 빨리 와야 됩니다. 저 위쪽을 막아내야 되거든요. 템플라가 완성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쯤이면 네, 4기가 완성됐고요. 네, 사이넥스톰음도 이제 좁은 구역에서 쓸 수 있을 때까지 이쪽은 어쨌든 시간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면과 그 다음에 앞마당 정면과 그 다음에 뒷문 모두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루트를 잘 활용하면서 매두사에서 최근에 저그들이 프로토스보다 승릴면에서 앞서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8년 2기 센스 없었으면 야, 캐논 다 부숴주고 있죠. 벗기 2번까지 맞습니다. 그만큼 계속 뛰어다닐 수 있는 것을 박전원수가 센스 있게 8년 2기를 3번째로 했었네요. 거기다가 캐논까지 공격받고 있어요. 네, 오버롯드가 그리고 상대방의 병력이 흐름을 다 보고 있습니다. 네, 포기. 그러니까 이제 병력이 앞쪽으로 뛴다 싶으니까 히드라가 저글링 던져보고 히드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답이 정말 좋아요. 네, 그거 하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있는 것도 조연했고 나니까 히드라가 뒤로 들어가거든요. 이야, 살려 뒷쪽으로 갑니다. 히드라가 오거든요. 이야, 다시 한 번 이쪽을 막아야 돼요. 네, 저, 저, 저. 지금 박정붙 하잖아요. 택프로 한 끼도 없습니다. 널커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가 어디까지 올라오고요. 취소할 수밖에 없죠. 예, 분명히 뛰쳐나가면서 두 번째 확장기 이쪽의 넥서스를 완성을 시켜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오히려 지금 승기를 하러 왔군요. 결국 빼야 됩니다. 자, 맞고 이쪽으로 할 거 있어요. 곧 뺐어요, 곧 뺐어요. 자, 태양스까지 됩니다. 아, 결국 빼요. 오쩌번, 오쩌번, 오쩌번. 오쩌번, 오쩌번. 빨리 뺐야 돼요, 빨리. 뺐야 되고. 자, 로컨 때문에, 로컨 때문에 지금 또 프로브가 계속 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서 한 번 지져주고 가서 잡아먹습니다. 오쩌번 잘 살렸으니까 박정붙. 오쩌번이 다 잡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하셨습니다. 가까스도 살렸어요. 이쪽에 프로브 보내서 여기다가 캐논 다시 한 번 소환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럿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뮤탈리스크를 또 생산을 했어요. 네. 네. 고속타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테플러 세액이 사수해야 되거든요. 다이오닉스톡은 많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자, 이 하이테플러만 일단 스나이핑을 해서 발걸음을 멈춰놓고 그 다음에 뮤탈스크로 견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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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살렸습니다만. 찍혔어요. 아, 야. 이것도 잡아내네요. 이동안에 박정숙 선수는 뭐, 네. 아, 멀티를 한 번 더 지키러 가네요. 네. 이쪽에 멀티를 좀 해야 되는데 뮤탈리스크 또 오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렇죠. 추락 색깔 들리면서 고강민 선수입니다. 순간적인 어떤 뮤탈리스크 전환으로 그 상대방의 하이템플러를 잡아주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네. 박정숙 선수가 여지껏 모은 유닛이 많기 때문에 이동안에 고강민 선수도 꾸준하게 이제 러커 히드라 뭐 이런 병력들 생산을 해서 상대방의 지상 병력 그러니까 한방 병력을 막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좁은 루트에서 나올 때 틀어막아야지 하이템플러를 잡은 효과를 누리거든요. 네. 도미 방해롭게 일으키네요. 아, 지금 뮤탈리스크 막기 위해서 너무 많은 병력이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넓고가 한 타임이나 앉아가지고 네. 소수 아칼이랑 지라구만 냅두고 그리고 아웃트로 가서 멋지게 깨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아질 텐데요. 이동안에 또 아웃스 쪽에 해철이 완성시켰고 거기다 드론 붙일 수 있는데요. 아, 괴롭죠. 아, 이거 하이템플러를 잡은 이후에 아주 뮤탈리스크가 날아다니라 정말. 그렇죠. 전세도 날아갑니다. 이거 어디다 스톱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래쪽 어디 갔나요? 정면에다 쓰자니 또 뮤탈리스크가 괴롭고 아, 그 뮤탈리스크가 쓰자니 프로브 위에 있고 그렇죠. 네. 아, 여기 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면적이 위에 올라가서 네. 뮤탈리스크을 재야받고 여기 빨리 맞고 여기 빨리 맞고 아홉시라도 지금 깨야돼요. 박성석 선수. 네, 빨리. 일단 이 뮤탈리스크가 빨리 이거 제거가 돼야 이거 바깥쪽으로 뛰쳐나갈 텐데 뒷마당 또 갑니다. 네. 다시 한 번 들어갔는데요. 캐론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장아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미지 부족시켜놓고 이거 데미지 부족시킨 이후에 자신은 다수의 해처리에서 나오는 어떤 그 물량으로 완벽하게 끝나겠다라는 건데요. 네. 프로블를 꽤 많이 잡았어요. 엄청 섰어요. 섬무색은 어차피 무탄을 지금 잡을 수 없었던 얘기 때문에 아홉 자루 지금 깨야죠. 그렇죠. 이쪽 해처리를 지금 굳히고 있는데요. 이쪽 말고도 그쪽에도 확장비디오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 한방명력 지금 갖추고 있는 이 질럭과 드라곤 이 병력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방의 그 지상명력도 좀 잡아줘야 되고 해처리도 깨야 되고 말이죠. 네. 대신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탐플라가 없어 지금요. 왜 죽으면 안 되냐면은 이전에 미리 자원전해를 받기 때문에 그냥 허무하게 바꾸고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히드라다수 자 지금 질럭과 드라곤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템플라가 지금 지원이 돼야 되는데요. 네. 템플라가 지금 지원이 돼야 되는데요. 네. 자 내려오는데 템플라가 왜 이렇게 돌아요. 그렇죠. 드라곤 때문에 드라곤 타이를 두고 두 템플라가 돌기 시작하면서 이 병력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나와있는 병력이 됐습니다만 히드라에 의해서 다 잡아 먹혔어요. 그동안에 고학민 선수 저글린과 그 다음에 히드라 다수 보강했고 말입니다. 자 지금 둘이 쭉 들어가고 있는 상황 병력이 박정서 선수가 병력이 많지 않아서 센터로 나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안 나와있으면 들어가거든요. 그 길로 그렇죠. 템플라 아 어떻게든 아 어떻게든 네. 병력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야되는 박정서 선수비로 그렇죠. 이 하이템플라와 드라곤 비율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이 고강민 선수의 멀티 쪽 한번 압박해주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네. 지금 이 병력들을 소모시키는 데만 성공을 해준다면 앞마당에 프로브 복구하고 뒷마당도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자원 탄력 받거든요. 그렇죠. 이래야죠. 네. 어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꽤 많은 프로브가 잡혔습니다. 네. 아 정면에 추력병을 잘 키우면서 멀티서치 하면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멀티 다 돌릴 수 있으면 박정서 선수가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도시 쪽 확장기지가 돌리고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드론이 붙어있진 않거든요. 템플러 템플러 지금 잡으러 가는 건데 템플러는 절대 흘려서는 안 돼요. 네. 자 돌아옵니다. 템플러 템플러 지켜야죠. 뒤쪽 빠져야 됩니다. 병력의 어떤 조합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잘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정서 선수가요. 네. 네. 지속적으로 저그의 병력을... 아 템플러! 아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저그의 병력을 소모시켜주면서 뒷마다 확장기지가 돌아가는 시점에 게이트웨이 더 확보 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확장기지를 가져갈 만한 힘도 박정서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초반에는 고생했습니다만 좀 뒷마당을 늦게 먹은 편이기 때문에 미네랄 자원은 좀 오래 돌아가거든요. 네. 그리고 방금 전 저글린 그거 되게 아쉽네요. 저글린 올라갔을 때 프로토스 병력이 다 위로 올라갔었거든요. 네. 네. 그 타임이 놓쳤습니다. 3 쪽으로 돌아가는데요. 아 땀 땀 오면 안 되죠! 아 이거는 박정서 선수가 그냥 빼게 되면은 네. 멀티를 파게 되고 고방민 선수 멀티를 지킬 수가 있는 상황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정서 선수가 이쪽 멀티를 이 가까스로라도 지키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쪽으로 안 되나요? 아, 이 넥서스는 못 지킬 것 같고 지금 그냥 이대로 돌아와서 여기를 지키고자 돌아오는 거는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에 저 아예 세스 쪽에 있는 병력을 잡아먹고 세스 쪽에 있는 멀티를 깨거나 하늘 별이 좀 더 나았을 텐데요. 하늘 별이 좀 더 나았을 텐데요. 하늘 별이 한 기만 배치만 돼 있어도 막을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너무 아쉽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날아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은 무조건 끝장을 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올리고 자원 채취할 시간이 없어요. 송은민 선수는 이제 자신이 먹은 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박정석 선수의 멀티를 다시 한 번 깼기 때문에 러커와 그다음에 정울린, 그다음에 스커즈와 같은 이런 유닛으로 아까 오영종 선수에게 그러했듯이 똑같이 해주면 박정석 선수가 자원적인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이브테크까지 올라간 고강민 선수입니다. 아래쪽은 다시 한 번 내려가고 있는 박정석 선수예요. 나와 있는 이 병력까지고 고강민 선수 확장기지에 초타시켜야 됩니다. 슈플러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사이언스템을 활용해주면서 좋은 전술을 펼칠 수는 있는데 양적인 면에서 지금 고강민 선수가 역량이 안 달려들거든요. 고강민 선수의 병력이 너무 휘둘리고 있어요. 박정석 선수는 싸워야 합니다. 자원 먹는 게 많으니까 고강민 선수가 아주 여유 있게 또 합니다. 아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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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뒷공개방하고 있었는데 자 이 병력과 싸워서 적의 범주 쪽을 꿀르냐 못 꿀르냐 이번 전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4단곱 차원 테플로는 많아요 테플로는 많아요 4단곱 차원 오 예! 여기 다 자공 ус을! MURM SUPLE! nearly egy encourages 멀티 깨야죠? 멀티 깨야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멀티 깨러 다녀야죠! 빨리! 여기 들어가기 힘들다면 세시적으로 돌아가든 뭐든 해서 지금은 어디든 깰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멀크 없을 때 정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박정구 선수 따로따로 이렇게 싸우면 같이 싸워야 돼요 네 같이 싸워야 됩니다 스톡을 기가 막히게 쓰면서 록idar와 다수의 정을 잃ыв고 히더라를 완벽하게 녹여버려서 병력의 구멍이 뻥 hurts 뚫렸거든요 네 갑니다 록idar 지금 데리고 들어가야죠 스톡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톡 네 들어가야죠 록idar 옥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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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악악악악악악악악악악 여기에다가 병력 조합 조금만 되면 이쪽 루트를 그냥 끊겠죠 옥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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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쭉쭉 치고 들어와도 됩니다 네, 상비내소가 출발할게요. 테플로 다크 내려놓은 4기거든요. 자, 뚫었어요. 드라블이 많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하이테플로에 쌓인 스톰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뚫을 수 있었던 거고, 드라블만 덜렁 남겨둔 상황이 아니고, 아칸이 있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고강윤 선수가 박정석이 들어오는 걸 보고 덮쳤거든요. 더러워하는 동안 스톰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다크테플로까지. 아래쪽 내려갑니다. 시작에 무너뜨려야 될 거예요. 바라남을 여쭈어. 와칸, 이거 막혔어요. 막혔습니다. 뒷바닥 돌아가기 때문에 질럭 왕창 찍을 수 있거든요. 야, 이거 불어너네요. 해톨이 4개거든요. 평범세 생각보다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로망을 박정석이 한 방으로 보이네요. 네, 한 방으로. 정말 불리한 상황을. 정말 염소오로 짜자잔! 그 한 번 뿌리면서. 자, 전체를 억전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내려갑니다. 추가변경 질럭 달리죠. 질럭과 아칸, 그 다음에 다크테플로. 이 호수 유닛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병력의 딱 조합의 힘으로 사일리스톤 기가 막히게 쓰면서 또 드라블만 혼자 남았던 것이 아니라 아칸이 한참 동안 버텨주면서 저글링으로 정리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뒷바닥의 힘입니다. 그렇죠. 이 대단한의 힘이에요. 아프신다죠. 뒷바닥이. 견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은 자원도 많기 때문에. 야, 견뎌 몰았습니다. 질럭 달리죠. 자, 오영동 소상군 아저씨와 박정상. 자, 오영동 소상군 아저씨와 박정상. 진정! 이야, 영락척다. 분명한 상황상은 세트 전투 거기서 준비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이야, 한 방에 그냥 그 사일리스톤에 아, 또 깜짝일 수 있을까 느껴지는 만큼 사일리스톤 기가 막히게 떨어지면서 보충점을 돌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정상군의 자원수는 정말 많았습니다만 아, 세트 싸움을 편리한 이후에 시간이 없었어요. 이야, 이거 머리틀을 못하고 견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딱 한 방 경력 전수에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야, 이 기절로 비싸고 있을 테마에 상상군은 다 잘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한가미남을 희망, 그 희망은 정말 잘 살렸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 박정소 선수 지력해서 고강민을 부러뜨리고 일승을 지도합니다. 박정소 선수가 여기다 100건 해줬으니까 이제 2건, 3건, 4건 해주면 진짜 문제예요. 좋죠. 아, 박정석 선수 경기력 진짜 대단하네요. 마크스까지, 마지막 그 천두까지 정혁 직축력을 잃지 않으면 이런 한 방을 계속 훌륭하는 힘 이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고강민 선수는 부딪힌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공군에서 오영동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박정석도 입다를 이번 연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2대1로 차이 되고 매니가 있으래 압성 경력! Езер langs 차 ¿그런데? 압성 경력!